기타 챌린지 안녕하세요. 기타 챌린지 박주원입니다. 국내 기타 브랜드 헥스에서 일렉기타 출신을 앞두고 코로나로 지친 기타 애호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기타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만든 챌린지 트랙 위에 줄이 달린 악기라면 어떤 악기든 상관없이 마음껏 자신만의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챌린지 트랙을 한번 들어볼까요? MR 트랙은 기타 연주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미디엄 펑크 스타일의 편안한 템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솔로 연주를 하실 때 아주 편안하게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제가 한번 기타 솔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기타 솔로 연주 기타 솔로 연주 저는 이런 느낌으로 연주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또 느낌을 살려서 저보다 더 멋지게 연주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챌린지 트랙을 헥스 기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한 후에 기타 연주 영상을 촬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개인 유튜브에 영상을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헥스 기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심사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테크닉과 화려한 퍼포먼스 등을 보고 아주 날카롭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